1.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한국의 속담으로 한 번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일을 이끌려고 하면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해야 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을 기억해야 해. 나는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라고 대답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니?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야.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제가 될 때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하잖아. 그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녀에게 즉시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녀에게 즉시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말이야. 그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말이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의 상황을 듣고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속담이 떠올랐어. 우리가 모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문제,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속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 한 번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 일을 미루는 것이 좋다. 다, 쇳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라, 항상 철이 뜨거울 때 작업해야 한다. 답은 가, 한 번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컨센트레팅 on doing work at once is efficient. 본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the Korean words used in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text. 그래서 그녀에게 그들 기억해야 해 기회 놓치지 않을 대답했다. 듣고 마치려면 말을 말이야 말처럼 미루지 않고 바로 보낼 상황 성공적으로 속담 알려주다 이 기회를 이해하기 인용하며 잡아야 한다 적용하는 조언했다 줄다 to give 지금 now 진행하다 to proceed 즉시 immediately 즉시 행동하라고 to act immediately 집중해서 to concentrate 청소를 cleaning 팀장님 팀 leader 행동해야 하는 need to act 향하다 향하다 to head towards Thank you 김샘 한국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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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